최근에 제가 접했던 소위 선거를 참 잘 아시는 분하고 대화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2, 23일 정도 2월 1일 지방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이 부정선거 문제를 굉장히 깊숙이 다뤄왔던 사람으로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번에도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우려와 관심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선거 직접 위원회에 관여했던 그런 분의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그 문제에 많든 사전투표 조작에 추범이 되는 소위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공직선거법의 엄련이 위법된 그런 행동을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뭘 하는 조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절대 쓴소리나 선관위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여야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가운데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아웃성을 치고 그 문제가 많았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이번에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작업은 이번에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가장 큰 현안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도 전혀 해결된 바가 없답니다.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썩어도 이만적은 썩은 게 아닙니다. 책임으로 밥을 뭐 해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런 위법상황은 이번에 시정되지 않는 채 6월 1일 지방선거를 막게 됐다. 다음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 직접 찍어 가지고 투표용지가 진본임을 확인하는 것도 전혀 여러분들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석연치 않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전국의 지역선관이라는 날짜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3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던 모든 직인 도장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않게 들려주었습니다. 3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모든 직인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 성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선관의 실질적인 그런 파우맨인 사무국장이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없애고 그 다음 사후에 지역의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에 사후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그냥 공정이나 상식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서 몇 표를 출력했는지도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전투표제 출력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는 반드시 사전투표제에서 몇 매를 출력했는지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전투표가 어떻게 행해집니까? 사전투표소 현장에 몇 명이 투표하는지에 관한 선거인명부도 없고 프린터가 몇 매나 출력됐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200장을 인쇄를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천장을 프린터를 하더라도 알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개판인 그냥 사전투표가 행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프린터에서 몇 장을 출력했는지가 예를 들면 특정투표소에 10대의 프린터가 있으면 각 프린터마다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뭐죠? 출력을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확하게 프로그램에 돼 있으면 몇 장을 프린트를 했는지 프린트한 거고 나중에 대조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여러분들 다 불가능한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중앙선거관련의 선거인 명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엉망진창 난장판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지 인쇄도는 너무 허술합니다. 아마 엊그제 대부분 지역선관이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소재한 인쇄소에서 당일 투표 용지를 인쇄한 모양입니다. 거기도 마음만 먹으면 수백 장 수천 장을 더 인쇄해서 보관할 수 있는 당일 투표지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투표 용지 관리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많은 것을 다시 뭐죠? 찍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3구 대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지역선관에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CCTV는 신문지로 가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선거 때마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하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로 예를 들어 지침을 줬습니다. CCTV에 신문지를 가려라. 내부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시 차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지역의 부장판사가 맡고 7, 8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원회라는 것이 다 거숙이지 않습니까? 통과 절차입니다. 지금 선거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사무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중에 상당수가 특정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 정언을 들었습니다. 국회 행안부 소속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의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들의 출신 지역을 인별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지역별로 여러분들 전체 비중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 자료를 공개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치인도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선거에 밑보이게 되면 그냥 찍어서 그냥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은 지역사무국장, 지역선관위 사무국장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지역 출신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지나치게 많은 호남 출신들이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각 광역시의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동양질이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형님 아우해서 선거 부정해가지고 자리 만들고 동양사람들이 들어가게 도와준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물론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시 구청장 25개 자리 가운데서 20개 정도를 뭡니까 호남 사람이 차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25개 중에서 20개면 몇 퍼센트입니까 8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으로서 호남 사람만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나라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전투표지 관리가 굉장히 엄격했답니다. 경찰관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들의 사전투표지 관리가 아주 허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일 투표지에서 절치선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에 달하면 자기가 해당 그런 지역의 지역선관위에서는 절치선을 자르면 과거에는 당일 투표지 수하고 절치선을 세 가지고 검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검수 과정이 전혀 없답니다. 절치선을 짜본 그런 봉투도 없애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이틀간 실시가 되는데 첫날 2시 사전투표가 끝나고도 아니고 첫날 2시 무렵에 위로금 50만 원이 중앙선관리원으로부터 지역선관위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령주체는 우연회로 그렇게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뇌물인 거죠. 뇌물. 사전투표를 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왜 돈을 주냐 이야기죠. 그 당시 돈을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 한 분의 정언 내용을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 요리를 지방선거도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이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냐 이야기죠. 문제가 생기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덮는 것이 그냥 해란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사회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계에 있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나라가. 배는 불렀지만 모르지만 나라가 나는 죽었다고 봅니다. 요즘에 보면. 그냥 나라가 죽은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죽어가지고 아무도 자기 지갑 외에는 생각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사회가 된 거죠. 기계고 나발이고 정의고 나발이고 내한테 도움도 안 되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처절한 상황입니다. 제가 낙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겠다 이런 점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제부터는 공병호 tv에서는 지속적으로 4.15 총선 그리고 3.9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7년 대선까지를 실정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역구 별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한글자막 by 한효주